너희들끼리 싸우냐? ㄱ ㄱ ㄱ ㄱ 일단 먹방충 서른세명 나가 뒤지시고 흐흫 아 안녕하세요 인철 라울리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람 몇 킬로세요? 닥쳐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비응신데 ㄱ ㄱ ㄱ 니들이 방송해라 ㄱ ㄱ ㄱ ㄱ 휴 이리핀 ㄱ ㄱ ㄱ ㄱ 소스가 다 해 준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ㄱ ㄱ ㄱ 2 쪽 을 1 쪽 2 쪽 1 쪽 1 쪽 2 쪽 3 쪽 1 쪽 2 쪽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해보세요 예? 노래해보라고 예? 아 씨발 말기 존나 못 알아듣네 병신 BJ 이 새끼가 나이스 다음 그 느낌 있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 쳐다보는 척 쳐다보는 느낌 누가 잘생겼어요? 제가요 저랑 방장님이 여기 원탑 투탑이거든요 그거를 어디서 거기서 어디서 인증받았죠? 말을 아니 그러니까 둘이서만 인증했다는게 말이 돼요? 아가리 하시구요 어느정도 아니 네 일단 확정적으로 인천나흘님은 존나 못생겼어 아니 잠깐만 잘생긴 사람이 잘생긴 사람 대변하는 분이 두 분 계시잖아요 예 그러다보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인증이 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라든지 뭐 이런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지충이에요 저 새끼가 내려요 예 네 지금 잘생겼다 하니까 화가 난거 보니까 개무습 그랬어요 예 예 답답하네요 한편에 어쩔 수가 없죠 자기 면상빨이가 이제 좀 뚱뚱하고 이렇게 말씀 좀 해보시겠어요? 아니 왜 다들 모여서가지고 이지매를 하세요 아 진짜 진지충 10새끼 아 재미가 없는데 똑같네요 병신새끼들 미스터리가 여기에 있었네 허 허 허 허 허 허 허 진짜 허 허 아니 붙들거리지도 않아요 뭐 병신들 허 허 너무 기가차서 그러지 쥐약처먹은 방이네 허 허 허 그니까 그러게 좀 부들부들 거리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방에 흐름이 뭐 이래 병신 아싸 새끼들 씨발 아홉 명이나 처모였는데 말들을 못해 모... 모지란 새끼들이 다 모여가지고 네 방에 흐름이 뭐 이래 모지란 새끼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나는 내가 봤을 땐 이제 토크원도 어느 정도는 좀 사람을 가려받아야 돼 이거 아홉 명 처모였는데 마을 들을 못하고 마트야 응 고민 말해도 돼요 정적 흐르는 거 봐 아유 씨발 모지란 새끼들 들어오자마자 욕을 하세요 라울리 저 혼잣말 한 거예요 아까 뭐 들어오자마자 욕을... 그니까 그쪽이 먼저... 니들한테 욕한 거 아니에요 방송하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한 거죠 아 그런 거예요? 예 아 그럼 제가 실수했네요 미안합니다 근데 빙정거리야 이 병신같은 새끼야 개돌아이 새끼야 아 씨... 복귀하지 말고 개새끼고 쌍재라나 육질거리야 이 개같은 새끼가 이 병신새끼가 시비 걷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일도 없었죠 병신새끼 어 그쪽이 먼저 시비 건 거 같은데 여기 싸우지 마세요 시비 원툴 시비 원툴 시비 원툴 새끼 병신새끼 난 물어뜯을라고 토커 난 새끼 쓰레기새끼 맞죠? 팩트죠? 어 아닌데요 그쪽이래 그쪽이 뭔지 하셨잖아요 그쪽이 뭔지 하셨잖아요 근데 말투가 개찐따 같아서 그래요 아 찐따 야 싸우지 마라 용신여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욕하면서 약간 약간 욕한... 아닌데 님 약간 욕하면서 울분을 토하는 성격이네 네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네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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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신새끼 호라지 마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 니 발끈하는 거 존나 웃기네요 님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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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전형적인 쿨한 척하는 찐따새끼 네 맞습니다 맞죠? 팩트죠? 네 맞습니다 하하하하 네 맞습니다 네 님이나 잘하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전형적인 약간 우떼 말투 알겠어요 알겠어요 하하하하 코트 무면허 라이트 하하하하 아니 고민방인데 뭐합니까 여기서 고민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저희끼리 아 님은 고민이 뭐예요 아 얘기 안할게요 하하하하 삐졌죠? 하하하하 삐져갖고 그냥 빈정상해가지고 아니 삐친거 찐따라 그러니까 미쳐버리네 아주 그냥 하하하하 여유있는 척 처웃는거 봐 어우 여깨어 어우 도나와 저 말 어우 쿨한 척 찐따 쿨찐 쿨찐 지리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토로 숨짓는거 봐 솔직히 코트님 좀 팬이긴 하네요 제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너무 뜬건 없는데 갑자기 전투력 딸리니까 비용신이 갑자기 또 노선 바꾸죠? 야라 이 쓰레기 새끼야 노선 바꾸는게 아니구요 그만합시다 저도 근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나이가 서른여섯인데 이렇게 애새끼들이랑 이렇게 말장난거 저도 지겹구요 그냥 제가 먼저 어른답게 사과할게요 미안합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꺼져 이 거지같은 찐따 새끼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손내미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개새끼마냥 덥석해버렸죠? 덥석 내 손 한번 잡아보려다가 바로 뺨맞았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나 이렇게 괴물되는거 싫다 음 이게 너무 괴물짓을 하는거야 이게 이게 내가 옛날에 토큰하던 방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싶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한명하면씩 적을 만드는거야 저새끼는 이렇게 갔는데 사칭합니다 진짜 사칭하는 사람인줄 알았어요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진짜 영광이에요 아 그 방 좀 열어봐 아까 그 잘생겼다고 한 그 잘생.. 너 진짜 잘생긴 사람인데 심리가 궁금해서 그래 응 형 우린 이런게 좋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유튜브에 올려도 좋을건 없어 아 이새끼구나 민타임 아 노래한번 불러보이소 예 바로 불러보이소나 형님 예 예 어떤 노래할까요 진짜 죄송합니다 형님 예 아무거나 불러보이소 예예 스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고하이소 수고하이소 아이 아이 빨리해야지 요 이 땅하면 나 신입때 BJ 나 BJ 신입때는 소닉님이 리콜했을때 어 안녕하세요 소닉입니다 네 바로 노래였습니다 자 제가 부르는 노래는 제임스 브라운의 아필 구십니다 총 승 하고 바로 노래 불렀었어 이게 지금 군기가 빠졌다 이거야 응 뭔 말인지 알겠지 아 아 우리 청라 암마견님이 또 천 개를 나 나 나 나 나 감사합니다 흠흠 야 인천 나을 들어 야 나을 잘라 저 병신새끼냐고 왜 야 인천 나을 잘라야돼 이거 맞춰봐 등장 등장만으로 개바락을 하고 입에 거품을 무네 어우 역겨워 어우 역겨워 야 저 잘라 비용 씻을게 요거 니 소리 끌게 네 반갑습니다 아 맞다 반말방이지 반갑다 얘들아 야 인천아 네 지금 방송하고 계신가요? 응 방송하고있어 4,700명은 보고있다 와 대박이다 목소리가 다른데 야 여기 허언증 들어오잖아 빨리 내보내 응 그래 허언증이라면 믿어 아니 근데 마이크 왜 꺾어 마이크 큰게 아니라 마이크 음질이 좋은거겠지 아니 커 아니야 안커 음질 좋은건 좋은건데 커 응 안커 응 안커 니가 줄여 보편화된 딱 볼륨이야 딱 보편화된 볼륨이야 흠흠 나우님 아가리는 역시 여전하네 괜찮나요 걔 코트야? 아 반갑다 야 나 요한이형이야 요한이형이 누구에요? 몰라? 어 나랑 실제로 아는 사이? 뭐야 개새끼 강퇴하네 다른방 가겠습니다 요한이형이 누구지? 임요한이형인가 보다 임요한이형인가 보다 응 엔전도 알림 안녕하세요 마 반갑습니다 어디사람 몇살? 괭상도산 24살입니다 반갑다 24살? 근데 와반말하노 편하게 하면 되지 반말반이라 안되있지 않습니까 매넌소다라고 엣지에 존댓말이라고는 안했는데 맞다 맞습니까 응 알겠습니다 니 따라 들어온 아들 주방할게 그래 고맙다 내 깡패대 어 방 방 잠갔대 조심해라 내 깡패대 내 깡패대 내 깡패대 어? 니 깡패라고? 그래 어쩌라고 한번 보자 깡패 인증해줘 니 문신있나? 요즘 누가 문신하노 문신없나 그래 새끼 가오가 떨어지네 그래 나 깡패대 깡패대 조심하네 깡패대 조심하네 알았다 알겠다 근데 그 사투리 어색하게 쓰면 조선족같은거 알지? 방장아 어 니 몇년도에 나음 당했노 아 몇년도에 나아졌노 아 나음 당했냐고 나아졌노 미안하네 나 94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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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 아 100개 100개 정말 코트다 아 아 감사합니다 어리 안마견이 저렇게 다 따라오는거야 지금 뭐야 다 따라오는거야 쟤네들 방장갑잖아 점마들 어 점마들은 내 동생들이다 맞나 맞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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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지금 이방 방송에 나오고 있는거야? 나오고 있겠지 뭐 방송중이니까 딸내미 몇살이고 코트라고? 뭐 야 근데 딸내미 100kg인데 감당 가능하나 딸내미 몇살이고 몇살이고 딸내미 몇살이고 딸내미 대답하노 자 딸내미 몇살이라더라 23살인가 대답하라 스무살 스무살이래 스무살 스무살 그럼 니 범죄아 띠돈갑 이상아이가 도둑놈이네 뭐가 범죄고 긴새끼가 도둑놈이네 마 딸내미 딸내미 대답 안하노 니 냄새라는데 말해서 말하는데 아따마 가슴아 저렇게 해서 유튜브 돈줘? 봤겠지 뭐 유명해? 유명하라잖아 그래 근데 말투가 왜그래? 싸가지 없는 년이네 저년 하하하하하 바로 자기한테 관심 안주니까 싸가지 없네 야 야 잠깐만 야야야야 야 말투가 왜그러냐 너 너 뭐 야 뭐 저러면 뭐 돈줘? 뭐 유튜브? 유명해? 어디서 비아냥거려 던주면 바로 아 배껴라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투야 사랑한다고 쪽지 그만 보내라 지한테 또 관심 가져주는 남자한테 어떻게든지 그냥 아유 아 근데 쪽지 오는거 왜 중계해? 어? 쟤 쪽지 오는거 지한테 쪽지 오는거 중계하네 그만하라 이랬잖아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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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아야 니 속이 다 모인다 방송한지 왜 지금 몇시간 됐어? 방장아 어 나는 딸내미한테 가온 관심이 있지 아 그래도 방장인데 말 좀 들어줘 그래 방송한지 뭐 뭐가 뭐 몇시간 됐는데 지금? 어 나 11시에 켰으니까 4시간 됐지 응 오래했네 그래 그래 니 몇시간 토크온 했노? 나는 나는 지금 한 10시간 된거 같은데 잠을 안자고있대 인생 10시간 또 버렸나? 아 버렸다 바로 갖다 버렸지 무슨일하는데? 나 백수인데 아 아따마 왜 일 안하노? 왜 일 안하노? 어? 왜 일 안하노? 응 그래 니 몇키로고 백키로 적혀있잖아 백키로가 응 돼지국밥 많이 묻나? 아 근데 너는 국밥 안좋아나? 나 돼지국밥 좋아하지 그래 네 그래 부산 깡통시장 얼마나 좋아하는데 깡통시장? 니 와본적 없잖아 아니 많이 갔다 전부다 구글 지도로 봐 놓고 아니야 깡통시장에서 돼지 애기보 그거 먹었어 국밥 아 애기보 먹었다고? 응 애기보 국밥 그거 있잖아 뭐라 그러는데 뭐 하던데 내장국밥 얘기하나? 어 내장국밥인데 뭐 애기보 들어있는거 돼지 애기보 맛있더라 맛있더라 확실히 확실히 부산이 국밥을 존나 잘해 약간 진짜 차이 많이 나나보네 그치 이게 인천이랑 서울이랑 아무리 국밥 맛있게 한다 그래도 부산을 이길 수가 없어 국물 자체가 달라 응 그거는 또 몰랐는데 난 솔직히 다 비슷한 줄 알았지 세끼보 세끼보 국밥 맞아요 세끼보 맛있다 돼지 자궁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자궁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오줌보가 아니라 자궁이라고? 태방 비슷한 거 그런 거구나 돼지 자궁 국밥 돼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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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네 돼자국 돼자국 그래 그래 수고해라 어 그래 들어가라 그래 아이들이 착하니까 흐흐흑 쟤 쟀 으흐흑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토론을 하고자 왔습니다 토크온의 토론 논계 윤시민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미니즘에 대해서요? 네 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페미니즘 하나에 이제 섹스 부지 섹스 부지 섹스 병신같은 새끼 강태를 하세요 페미니즘 하나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포괄적인 의미로 페미니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페미니즘에 어떤 점이 이제 그 너무 이제 방대하기 때문에 예 좀 줄여서 어떤 부분을 토론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제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포괄적으로 네 페미니즘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봤어요 방장님은 그러면 찬성입니까? 네 저는 찬성이죠 네 왜 찬성하시죠? 저는 이제 페미니즘의 이념 자체를 맛보자는데 이게 대한민국이 자 그렇게 두리뭉술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뭐 우리나라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음 정책증명에서 네 네 뭐 어떤 정책이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대표적으로? 자 일단은 네 자 뭐 예를 들어서 여경을 늘리는 네 검색을 해야죠 검색을 안 합니까? 검색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할당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말씀하셔야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뭐 있으면은 저희가 네이버를 찾아봤죠 저런 쥐약 처먹은 시발 새끼 좀 광택해 주면 안 될까요? 네 저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는 새끼들 정말 역겹다 이거죠 예 자 여경을 늘리는 이런 경찰 네네 하반기 여성 추가채용이 150명이 750명이 늘어났는데 예 그러니까 여성 할당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성평등 정책이죠 정확하게 얘기해서 양성평등 할당죄죠 네 성평등 정책 기조에서 총 선발인은 3000명 중에서 네 근데 최소 750명을 여성으로 해야 되는 그렇죠 할당죄인 것이죠 얘기해보세요 양성평등 할당죄는 실제로 남성이 더 실질적 이등을 많이 보지는 걸 알고 계시나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경찰을 왜 뽑아요? 경찰이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뭐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할당죄에 대해서 민생의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경찰이라는 거예요 아니 할당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밖에 도둑이 도둑이 뭐 시민의 시민을 위협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네 누가 막아주죠? 경찰이 막아주죠 그런데요 그런데 3000명 중에 750명이나 있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 여성 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 여성 범죄 같은 경우는 여자가 남자한테 겁탈을 당하고 여자가 남자한테 성희롱을 당하고 성추행을 당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그 보통 여성 범죄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남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피해 사실을요 남경한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성별이 여성한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경을 뽑는 거죠 여경은 어느 정도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자 그럼 더 더 이제 또 안 더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자 술 술 먹는 그런 저 술집 같은 데에서 예? 술집 같은 데에서 여자가 여자분이 남자가 술 취한 여자를 데리고 이렇게 막 가려고 해요 아니 양성평등 할당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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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황에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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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적인 역할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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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가 잘하겠어요 남자가 잘하겠어요 아니 양성평등 할당죄 왜 제 말에 대답을 안 하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지 마시고요 그럼 저도 아니요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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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렇게 해버려요 님이 그렇게 하시면 저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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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버리죠 그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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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님 차례 아니 누가 이거 턴이 이게 무슨 턴이 있는 거예요? 유희와가 세운 짠이 된 게 아니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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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어봐요 자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제 그 술 먹는 그런 이제 술집 거리라든지 이런 데에서 네 이제 여자랑 남자랑 그 시비가 붙거나 이런 경우에서 네 이런 경우에서 네 여자가 남자한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경이 더 잘할까요? 남경이 더 잘할까요? 남경이 더 잘할까요? 그렇죠 근데 3천명 중에 750명이라는 그 인원을 굳이 750명을 둬서 우리가 어떤 장면들을 보았죠? 그 여경이 도망친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망친 거 뿐만이 아니죠 지나가 그 옆에 있던 남자 시민들한테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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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남경도 마찬가지 뽑아놨더니 옆에 있는 남자 시민한테 아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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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하세요 경찰의 내외근직 비율이 5대5거든요? 근데 나머지 우리가 일선에서 시안을 담당하는 경찰 말고 사무직 중으로 근무하는 경찰이 적어도 50%다 이거예요 근데 경찰 남경여경 그 체융에 관한 티오를 보면 카우 어 뭐야 틀렸나? 아 죄송합니다 웃음 우리 굳이 불 방장님, 제가 아까 어떤 얘기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봤던 모습들이 그런 거라니까요? 남경도 마찬가지로 칼에 든 범인이 있었을 때 도망쳤다니까요. 그래서 그 남경은 실제로 대기발령을 받았어요. 아, 우리가 그동안 봤던 그런 여경의 무능한 모습들 속에서도 나는 남경도 무능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거 여자나 남자나 똘이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이죠.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경찰의 범인이 칼에 들었을 때 매뉴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매뉴얼에 문제가 있다. 칼을 들었어도, 들어보세요. 방장님. 여경의 그런 무능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를 하게 된 게 이게 원래 처음에는 이 여성할당제가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그래, 양성평등을 이루어야 되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반발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동영상으로 떠돌고 하다 보니까 내 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접하고 상당히 무능하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체력 검증할 때 어때요? 체력 검증할 때도 팔굽혀펴기 할 때 예를 들어 체력장을 하는데 남경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푸시업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FM 자세로 근데 여경 같은 경우는 무릎 꿇고 푸시업을 해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못된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는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여경을 사실 좀 못 믿어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 아니었는지 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남성분들한테 의문인 게 그렇게 뭐 여가부 폐지 뭐 이런 페미니즘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잖아요. 대부분이 네네네 근데 왜 투표를 안 해요? 여기서 갑자기 투표로 넘어간다고요? 8%가 떨어져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이대남들이 거북 유방단이라서 그래요. 방구석에서 롤이나 쳐하고 웹툰 쳐보고 롤이나 쳐하면서 인방 쳐보면서 똥꾼이 걸쩍거리면서 반복되는 자유행위를 하기 때문이죠. 거북목과 이제 여유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20대 우리 남자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기도 싫어하고 나라가 쳐망하건 뭐하건 그냥 그저 롤만 하면 되거든요. 그니까요. 네. 하지만 전 30대 남자이기 때문에 투표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님도 사실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거북 유방관이 싫어서 팬인 척 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20대 남자들이 왜 이렇게 투표들을 안 했을까 이 씨발놈들이 아니 그렇게 정권권치 정권권치 존나 무책임해 개새끼들이 그냥 팬코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그냥 패미 패미만 나왔다 하면 그냥 눈깔 뒤집고 그냥 댓글 쓰고 개 지랄 발광 연병들을 하더니 결국은 여자들한테 투표 밀려가지고 개병신 새끼들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렇게들 당하고들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다라는 거는 내가 봤을 때 그냥 이 새끼들은 내가 봤을 때 최악의 세대야. 진짜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일의 최악의 세대들. 이준석 같은 새끼들인데. 원래는 좀 불쌍하다고 하는 약간 그런 여론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불쌍하지도 않아. 이제는. 이제 당해보고 나서도 결국은 투표로 해가지고 투표로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성 정치계에서는 계속 헤모니즘 정책하겠지. 안녕하세요. 효과 안 되잖아. 이 대남이.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도 이 대남들을 버린다라는 거야. 왜 이렇게 외면받아야 되냐고. 투표를 보여주든가. 꼬면은. 그냥 롤에서 저 슬러시 FF 쳐가지고 찬반 투표 나올 줄 알지. 어? 인천 나오렴이 뭐야? 코트야? 예? 아이씨 나가. 아. 저기 저 개치빈님. 개치빈 아닌가? 저 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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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나랑 토론 존나 많이 했던 사람인데. 아 근데 님은 토론 저기 토크온 졸업 안 해요? 나 진짜 님 한 3, 4년째 보는 것 같아가지고. 에? 뭔데? 아 채팅 소리 존나 듣기 싫다. 저 두 번째 강태 좀 해주세요. 아니 그리고 이번에 20대 투표를 보니까 이재명 이겼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20대 남성분들이 투표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군인 투표도 좀 이렇게 저기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군인 투표 포함해서요. 아 포함해서? 네. 철발린 거지? 투표율이 남성은 60%고요. 네. 여성은 68%예요. 많이 안 했다. 20대 전체를 봤을 때는 이 여성은 이겼어요. 장자님. 장자님 계세요? 저한테 주실 치킨 언제 주실 거예요? 아 뭐라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30대 같은 경우는 반반 정도 나왔는데 20대 같은 경우는 여자가 이제 58% 이제는 지지율이 남자가 유석의 지지율이 58%인데 갈라치기가 심한 것 같아요. 세대 간에. 아니 근데 걔 치비가 혹시 저보는 건가요? 제가 왜 그런 10 병신으로 병신으로 불려야 되죠? 힘들어. 아무튼 간에 그 이대남들이 정치권에서 이제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좀 외면받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 어쨌건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겼지만 네. 이게 또 표 차이가 20몇만 표밖에 차이가 안 났단 말이죠. 그렇죠. 국정 운영에도 좀 불리하죠. 윤석열 후보가 아무래도 저는 윤석열 후보를 처음으로 이제 저도 원래 사실은 민주당 쪽을 많이 지지를 했었는데 이번에 좀 완전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가 제가 또 전라도 출신이에요. 네. 네. 아무래도 좀 지역적인 색깔과 어떤 그 17년 동안 목포에서 살았었던 그런 기억 그리고 이제 가정 가정에서 커오면서 가정에서 제가 이렇게 자라오면서 가정에서 배웠던 어떤 정치적인 네. 그런 것들의 어떤 영향 부모님의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이번에 투표하기 전에도 저희 가족들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누구를 찍을 거냐 하면서 윤석열 뽑을 거라고 하니까 아예 차라리 투표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투표권을 아 사가려고 하는 하지만 전 그래도 존중을 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그러나 아무튼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이번에 그 20명만 포로 이렇게 겨우겨우 이긴 거라는 거죠. 이런 거를 봤을 때도 참 20대 남성들의 투표율도 그렇고 어쨌건 네. 말씀하세요. 여가부 폐지가 안 될 것 같아요. 여가부 폐지는 돼요. 왜냐 이번에 이준석이가 나와서 발표했어요. 단상에 올라서 여가부 폐지는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게 윤석열 형님 내가 꼭 내가 저기 저 해가지고 어? 얘기해가지고 무조건 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사실 그걸로 그걸로 딜을 본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가 독립된 그걸로 딜을 본 거야! 얘기하잖아. 얘기하세요. 여성가족부가 독립된 행정부처로 존재하는 거는 이건 어떻게 손을 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여성정책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항상 있을 거예요. 보건부 산하로 들어가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죠. 어차피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여가부는 역할을 하는 행정기관 자체가 사라지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난 좀 궁금한 게 왜 여성가족부들은 왜 이렇게 나라를 십창내려고 하는 건지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 근데 애초에 예산규모 존많은 나라를 십창내요. 솔직히 여가부는 물론 족같은 건 족같은 거지만 남자들이 솔직히 호들갑 떠는 거예요. 솔직히 예산 애초에 가족 보건부에서 이관받은 근데 예산이 연간 1조가 넘어가는데 그 존많은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니지 않아요? 그거를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여성가족부 중에서 여성가족부의 업무나 정책 중에서 여성정책의 파위는 얼마 안 돼요. 대부분의 9천억 예산 중에 9천억? 7천억이 가족 7천억 중에서 이 정도 수준은 보건부에서 이감받은 청소년 보육사업 가족사업 대부분 이런 거예요. 가족부 예산이 7천억 여성정책은 사실 실질적으로 파위가 작아요. 어휴 역겨운 남편 어차피 족밥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아니 그리고 여가부를 없애면요 다른 단계에서 다른 부서에서 가져갈 거 아니니까 패밀에 다섯 개를 더 뽑아야 돼. 똑같애요. 어차피 패밀에 다섯 개를 더 뽑아야 돼. 어휴 역겨운 남편식 차라리 가족부로 이름을 바꾸는 게 나아. 당장님들 하 다시 올라가셔서 다시 좀 내려주시죠. 그럼 강태를 할게요. 그럼 예예. 하하하하하 하하하 예. 아. 어차피 뭐 보수 지지자들 이번에 또 뭐 20대 얼마 안 됐지만 보수 지지하고 투표했던 20대 청년들 여가부 실질적으로 폐지 안 되고 보건부 산하로 들어가고 이랬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그닥 어? 그거까지 실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뭐 얼마나 하는 거라고 솔직히 2천억 예산 예? 에휴 근데 여가부가 좀 별로긴 해요. 어. 아이 별론거 무슨 상관 족같지 상대로 여가부 예산을 떠나서 기흥 미을색이야 남성 혐오부터 이상한걸로 성상품하다 뭐다 연명의 게임샷다운드부터 등등 질같은 그래 족같은 법안들 많이 바른 냈잖아요. 그런 족같은 계집들 상대로 에? 우리가 경쟁력을 얻으려면은 좀 배포있게 아니 가만 보면 당신은 얘기하면서 약간 좀 존나 쿨한척하면서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개병심같은 입장을 내세우고 있네. 야 이 멍청한 돌대가리 돌멍게대가리 세꺼야 생각을 해봐 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즐기는 게임이 뭐야 마인크래프트야 마인크래프트가 우리나라에서만 어? 성인들만 즐겨야 되는 그런 게임으로 지정이 됐었다니까 그거를 여성가족부가 밀어붙인거고 셧다운제때문에 어? 셧다운제가 내가 이게 잘못 기억하는게 아니라면 이게 시행기관의 여성가족부인건 맞는데 그 셧다운제 동의를 하고 거기에 어느정도 힘을 실어준게 보건복지부다 이말하려고 하는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가부가 행정부처인데 얘네가 이건 법이잖아 셧다운제는 애초에 얘네가 제정한건 아니잖아 아니 그리고 근데 진짜 여가부가 싫으면 이번에 투표를 압도적으로 이겼으면 여가부 폐지하지 근데 워낙에 이렇게 저녁고 사면 뭘 폐지를 하라마라 민속입단서 왜 해 폐가주라고 뭘 왜해 개새끼야 자기 입으로 자기가 없앤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그래도 젊은 남들 투표를 받아간거 아니야 아 개소리하고 있네 말같이 한소리하고 있네 이 새끼들 어그로 존나 끄네 슬슬 시동거네 브라랑 브라랑 어떻게든지 불량 뽑을라고 이 시발남들 지랄뿅 좀 덜지마 아니 근데 지금 여가부에서 하느님이 여성가족보는 올해 예산 1조 4600원으로 편성이 부처이며 여성의 권익 증진과 청소년계 육성 복지 및 보호 가족과 다문화 가족정책 여성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력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주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대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제가 제 분석을 이래요 제가 볼 때 제가 이번에 보수를 지지했는데 그렇게 보수를 지지한 이유는 보수의 경제 모델이 이 나라에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가부 같은 아니 윤석열의 모델이 아니라 보수의 모델 그러니까 기존 낙수의 허충을 노란한 기존의 어떤 모델이라는 게 저는 훨씬 더 맞다고 봐요 근데 여자들한테 쓰는 금액이 30%도 안 되는데 뭐 어떤 게요 여기 여가부에서 하는 게 거의 대체 정보로 그 얘기는 아까 했었고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얼마 되지도 않는 뭐 2천억 정도 되는 여성 정치힘이 있다고 이 새끼는 가만 보면 2천억이 무슨 시가 동신 2천억 있어요? 야 아니 2천억으로 무슨 수도꼭지 하나 교체하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네 동신 돌농게다가 이 새끼야 야 뭐 2천억 가지고 그러냐 2천억 얼마 아니냐 나 야 진을 하고 있네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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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이신가 보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그 에? 애초에 여성계표 이런 것들은 진보가 좀 많이 가져갔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이준석이 당 이준석 당대표가 애초에 저는 정책 실패라고 보는 게 이번 선거 정책 실패라고 보는 게 네 맞죠 지금 확실히 20대 남성표 확실히 가족 했다라고 하면서 남녀 갈라치기 했지만 실질적으로 20대 남성들의 투표율이라던지 지지율 미미하고 솔직히 저 투표했어요 여성표율은 확실히 갈라치기도 했잖아 20대 여성 확실히 진보 지지하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여성 자 그래서 어쨌건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그거예요 여성가족도 아 닥쳐 이 수익 쿨남 새끼야 쿨한 척 그만해 이 병신아 미친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뭐 말같은 소리하고 있어 아니 저기요 당신 가만 보면은 참 싸이코 같아 내가 진짜 몇 년째 싸이코야 아니 근데 사실 여가부보다도 8원전이 더 문제인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서 여가부에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공약을 했던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무고죄 무고죄 처벌 존나 앓겠거든 그것뿐이 여판부라고 해도 여자 직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개 발광을 떨었지만 어쨌건 이제 윤석열이 된 거잖아 그럼 이제 지켜봐야 된다 이 말이고 여성가족부는 폐지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준석이 얘기했으니까 이준석이 얘기하면 다 돼요? 아 저는 저는 이준... 그러니까 봐봐 윤석열 같은 경우는 정치에 입문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든가요 토론회에서 존나 딸리고 솔직히 당연히 딸리지 정치 많이 정치 오래했고 어느 정도 기본 기량이 있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딸릴 수밖에 없지만 윤석열은 이거야 각 부처의 전문가들을 배치하겠다 각 부처의 전문가들을 배치해야지 대통령이 모든 걸 알 수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많이 배우겠다라는 마음으로 각 부처의 전문가들을 배치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자리에 이준석이 잘 알고 있잖아 젊고 젊은 세대고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번에 얘기를 한 거야 확실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준석은 다리만 살아있는 새끼라고 생각하지 솔직히 이준석이 이번에 선거전책이라든지 그건 내 생각이고 아 이씨이 사실이 그래 사실이 이 펜션이 뭐라 그랬어요 국민의 당은 뭐 선거 유세하기 전에 유서수고하냐? 이딴 드림이나 죽고 보인가지고 이걸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철현 의원님 아니 아무리 윤석열이 그릇이 맘에 안 들어도 그렇지 당대표가 돼가지고 대선후보 밀어주는 거라나 안태라한테 혈파라 치고 군탕이 헌바닥 안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준석을 이준석을 내가 믿자 이준석을 지지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준석이 그쪽 부처의 전문가로 배치가 된 거라고 지금 딱 상황 보면 알잖아 윤석열은 정치인문한 지 1년밖에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왜 사람들은 있잖아요 여성가족부의 정책이라든지 혹은 행정성 예산규모 이런 것들 대부분의 파일은 사실 가족 업무다라는 거 몰라 흠... 그냥 겉보기에 그거 지금 가족 정책 여가부로 이관된 거 다시 돌려보내고 예산 삭감하면은 그냥 이준석이가 잘하는 줄 안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여성 정책 파일은 얼마 안 되는 거만큼 줄일 수 있겠대 뭐가 얼마 안 돼? 말 같지 않지 마! 아이씨, 마이씨, 마이씨 이새끼 가만 보면 자꾸 아니, 여성가족부가 영향력이 얼마나 얼마나 컸는데 이번에 셧다운제 폐지된 것만 해도 봐봐 몇 년만에 폐지된 데 걔네들이 게임 질병 만든 게 어딘 줄 알아? 여성가족부야 불알 달고 태어났 게 쪼잔하게 2천억 가지고 자꾸 이게 뭘... 너는 왜 자꾸 그럼 너는 자꾸 왜 자꾸 너의 작은 음경을 그 불알 사이로 감추고 왜 다리로 그렇게 메꿔 가지고 여자인 척을 하냐 이거지 왜 다리 사이에 음경 끼세요? 나 이제 이해가 안 간에 다리 사이에 그냥 음경 껴가지고 어떻게 거울 앞에서 그냥 여자 자세 취해가지고 여성 정책 기금, 아까 예산 그거 철회한 다음에 지지도에 문제 생기는 이 솔직히 지지기만 그나마 더 안 건드리고 견제 당할 만한 명분 줄인 다음에 경제에 신경 쓰는 게 맞아요 에? 말 같지 않지 여가부 폐지하라 뭐 이런 소리 한 건 솔직히 20대 남자표 끌어모으려고 그냥 남녀 갈라지게 한 건 대단한 거라고 그거를 확실시 하려고 이준석이 이번에 발표했잖아요 여성가족부는 확실하게 폐지될 것이다 라고 이사람아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180석 먹고 있는데 그것도 2년 후에 이제 그나마 될랑말랑 하는 거지 그래도 그거 하겠다고 하는 건데 좀 믿어보지 그거 가지고 쿨한 척 하면서 수익 쿨라민 척 하면서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별로 그거 뭐 우리한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우리 그냥 쿨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이끌어갖고 아무 상관없다고 아 더 해도 돼 아 야 일산 더 줘도 돼 죽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씨발람이 그냥 아갈바리 때려발라 아니 어차피 여가부를 우리가 표면상 폐지한다 하더라도 여성정책도 보건부 상으로 들어가고 한다니까 우리가 지금 맘에 안드는 것은 여성정책 그런게 국가예산 들여가면서 하는거 자체가 맘에 안드는 거지 표면적으로 여가부 없애는게 중요한게 아니잖아 사실 없애야 아 씨발 족같은 범위 안생긴다고 이사람아 아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진짜 말귀 지시겨드네 가만 보면은 되게 이게 말 이게 참 그 말은 잘하는데 이새끼는 가만 보면은 안에 내용이 뭐냐면 그거야 그럼 나와라 나와라 여성가족부에서부터 그것이 생성이 되는거고 여성가족부가 자꾸 갈라치기를 자꾸 자꾸 주장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대간의 갈라치기 성별간의 갈라치기 아 안지겹냐고 이 거북유방관 20대 씨발남들아 그렇게 당해놓고 개새끼들이 방구새끼 똥꾸냐 글쩍거리면서 롤이나 쳐가고 자빠졌고 이 씨발새끼들아 롤 웹툰 임방 롤 웹툰 임방 아니요 이채나연님 그렇게 싫은게 왜 투표를 안해요 뭔 개소리야 투표했는데 아니 그리고 솔직히 20대 남성들한테 지랄할 깜량이 없는게 30대 남성들 이재명 대부분 염병 후도록 가는 새끼가 근데 그거는 그거는 30대들 중에서 약간 나 솔직히 그 생각까지 했어요 나도 투표 전날에 그 생각까지 했어요 뭐냐면은 아 잠깐만 윤석열이 이제 1년밖에 안됐는데 아무래도 이재명한테 모든 면에서 압살이거든 사실 이재명은 아무래도 성남시장도 해봤고 경제적으로 어느정도는 좀 그래도 이재명이 더 낫지 않을까 이 30대는 20대들이랑 생각이 다른게 30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아무래도 이제 회사 생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인 경우도 있고 경제를 생각하다보니까 이재명을 뽑고 싶은거지 대가리가 깨졌어도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제일 중요한게 우리한테는 경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30대는 이재명을 뽑으실 수도 있다 뭐라 이말이야 아니 경제를 토대로 봤을때 오히려 뭐 뭐 플루토늄이요 뭐라토륨이요 뭐 뭐라토륨이요 뭐라토륨 모라토륨 모라토륨이요 모라토륨 모라토륨 화산선언이 됐다고요 성남지휘 화산지휘 됐다고요 파산선언이요 파산선언했다고요 네 파산에서요 네 파주에서요 성남이요 성남이요 성남 성남에서요? 예 예 그래서요 형제 잘하신다면서요 모라토리움이요 예 글루토님이요? 갈륨이요? 갈륨이요? 나트륨이요? 오히려 이재명식 경제 모델과 부동산 정책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일이 안 좋기 때문에 윤석열을 가는거에요 무슨 소리 하는가 정반대로 알고 있는거에요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은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일 때도 의혹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장동 대장동 코나아이 성남FC 해가지고 다 조포가고 연관했다고 다 나오는데 변호사도 대낙 예? 괜찮은데 이거 모르세요? 그니까 이재명의 그 정치 이제 그 저 경제사상을 좀 약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거다 나중에 나라에서 무슨 국가화폐 그래가지고 원단위가 아니라 성남 성남돈 뭐 어디 돈 어디 돈 경기도 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다 어? ㅈ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지역화폐 나름대로 재원 마련이 된다라는 논리였고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하면서도 기본소득 같은거 시행하고 하는거 국토보유세 막 하면서 재원 마련 가능하다 하는데 이게 씨멍청한 개소리지 엄마가 터진 소리지 아니 원화가 기축통화가 된다라고 그 소리하는 새끼인데 그래 대외적 그러니까 어찌됐건 30대들이 걱정했던거는 아무래도 윤석열을 확실하게 신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강력적으로 보여준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뭐 검찰 그게 아니야 30대는 30대는 그냥 부동산 없는 10거지새끼들 이재명 뽑은거야 그냥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니 생각이죠 돈 없는 그지새끼들 연병 떠온거구요 솔직히 아 그건 아니죠 이 새끼 오늘 왜 이렇게 쿨한척 하면서 개지랄병을 떨지 존나 할게 없네 내 방 아니잖아 내 방 아니잖아 아 그건 맞지 지방에서는 그냥 안경 치켜세우면서 이 미현병 전문가인척 개지랄병 떨더니 그게 싫으면 투표를 해 여가부가 싫으면 진짜로 투표했잖아 그래서 어 어 윤석열 뽑았다고 잘했어 잘 근데 왜 졌어 명절때 집은 못가시겠네 이제 그러면 여자한테 졌어 여자한테 왜 졌냐고 아 20대들 어 왜 이제는 이겼어 그거는 생각을 해봐 여자들이 솔직히 걔네들이 걔네들한테 우리가 항상 깨지고 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겠어 이내가 투표를 안하니까 아 투표를 떠나고 걔네들의 밀집력과 그 응집력과 정말 그 저 걔네들의 유대감 걔네들의 연대 이런 그 결속 이런 것들은 남자들이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야 어 아니 여성문제가 근데 거기다가 정치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그 여성가족부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잖아 되도 않는 뭐 깜냥도 안되는 비웅신같은 쇼커드한 미친 개미친년들 나와가지고 뭐 정치하겠다 개지랄하겠다 나와가지고 그 그걸 여성가족부가 밀어준다니까 그래서 그 여성가족부를 없애자고 하는거고 어 투표를 보여준다며 어 뭘 보여줬어 투표를 보여준다며 그래 뭘 보여줬어 그렇지 자르반 84세 태극기부대 할아버지들이 다 보여줬지 솔직히 그치 솔직히 어른들의 해안이 크긴 했어 어 이번엔 사실 20대 남자들은 좀 저기 반성하긴 해야돼 이번 이번 대선 관전 포인트는 충북 그리고 30대 여성표 뭐 이정도라고 봅니다 음 의외였죠 그쵸 20대에서 다 솔직히 솔직히 충청도는 0.5 전라도 아닙니까 솔직히 아 나 경기도가 좀 은근히 경기도는 방어 잘 아니 근데 바보새끼 아닌 아닌 애들이 많은거에요 사실 경기도 재정 실제 우리 고지사 때 이재명이 잘했다 잘했다 뭐 원플하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 재정 다 박살 놓은건 이재명이에요 그래 모락하려면 모르는거거든 사실 네 경기도 새끼들이 나름 대가리가 좀 덜 깨진 새끼가 꽤 많아가지고 방어가 되는거다 닥쳐 이 파시스트 새끼더라 하하하하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토크온 이제 열띤 토론 끝내도록 하고 잠깐 쉬고 바로 미스테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스테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